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만간 도로 위에서 애먼 목숨하나 저성으로 보내버릴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아줌마들이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운전 중에 멍때리다가 신호위반했고 또 폭풍후진도 했지만 그래도 사고는 안났거든요. 근데 개쌍욕을 처먹었어요. 원지, 6개월차 초보 운전인데 잦은 실수와 쌍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운전 접어야 하는 걸까요? 하휴, 이번에 저희 남편이 큰 SUV를 샀는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듭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보조장치들 덕분에 3시간 운전 정도는 나름 거뜬히 잘 몰고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크고 작은 실수를 조금도 아니고 너무 자주 많이 한다는 거죠. 운전대 잡은 지 겨우 6개월밖에 안됐는데 오만 쌍욕에 보복운전에 별의별 거지같은 일을 다 겪었으니까 그래서 이전은 운전을 잘 못하는 걸 넘어가지고 혹시 내가 남들에게 뭔가 위협운전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정도면 혹시 운전을 접는 게 맞는 건가 싶은 마음에 글써봐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 번은 신호위반 좌회전하는 차를 모르고 멍 때리고 있다가 졸졸졸 따라갔거든요. 그러다 반대편 직진 6차선에서 달려오는 차와 그대로 밟을 뻔했어요. 차라리 빠르게 밟고 지나갔어야 했는데 꽤 긴 거리를 심지어 후진을 해서 겨우 피했어요. 이야 교차로 중간에 섰네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너무 늦게 멈추는 바람에 횡단보도를 침범했고 그래서 또 후진을 넣고 슬금슬금 백해가지고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깜빡하고 기어를 안 바꾼 거예요. 직진 신호에 엑셀을 밟았는데 그대로 폭풍 후진을 한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뒷차가 좀 멀리 있더라고. 사고는 안 났는데 닿을 뻔하긴 했어요.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이거 100% 장담하는데 뒷차는 후진 기어 들어온 거 보고 겁이 나서 뒤로 뺀 걸 겁니다. 가까이 안 닿아갔거나. 100%죠. 백화점 주차장 출차 중에 오로막길 차단기 통과하고 그런데 그 순간 좌우가 헷갈려가지고 급정차를 했어요. 그리고 제 바로 뒷차가 엄청 비싼 고가 외제차였는데 개 빡쳤는지 제 앞으로 추월을 하더니 미친듯이 빵빵거리고 그러면서 제 앞에서 계속 급정차를 하고 아예 직진 신호인데도 도로 한가운데 멈춰버리고 그런 보복운전을 하더라고. 저 진짜 혼비백산 운전 접을 뻔했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터널 한 코너에서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제 바로 옆에 쇠파이프를 가득 싣고 가는 어떤 큰 트럭이 저랑 똑같은 속도로 나란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코너라서 관성 때문에 옆으로 쏠리는 철근이 보였고 그 순간 겁을 잔뜩 먹고 정신을 잃은 건지 뭔지 옆 차선까지 막 침범하고 여러 번 휘청거리며 겨우 달렸죠. 그리고 옆 차선 차가 화가 날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놀라지 않게 매너있게 빵빵빵빵빵 해줘가지고 겨우 정신 차리고 내가 막 휘청거리고 있다는 걸 이때 겨우 깨달았어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네. 만약 거기서 또 화난다고 미친듯이 빵빵거렸으면 저는 더 쫄았을 거고 그래서 어쩌면 큰 사고가 났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리고 집으로 올 때 가파른 언뜻길이 오르는데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차 비켜주려고 갓길 주차장에 잠시 들어갔더니 제 뒷차가 창문을 내리고는 아줌마 미쳤어 왜 운전을 그따구로 해 등등등 육두문자에 개쌍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뭔가 싶었지만 알고 봤더니 제가 좀 깊게 비켜줘야 되는데 좀 덜 들어가는 바람에 제 차 궁뎅이가 좀 많이 삐져나왔고 이것 때문에 내려오는 차도 못 지나가고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아마 그 골목길 사람이 많아서 제가 처음부터 느리게 주행한 것 때문에 이미 크게 제 뒷차는 크게 빡쳐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난 게 저번에 한 번은 왕복 1차선에 딸린 도로에 인접한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제가 잘 못해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후진하고 혼자 막 그렇게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옆을 지나가던 오토바이 아저씨가 저한테 대놓고 지랄을 해라 지랄을 이렇게 엄청 크게 지르면서 가더라고요. 참고로 이때 쓴이는 창문 내리고 뒤를 보고 있었답니다. 제가 글을 모르고 잘랐네요. 저는요. 보니까 기본적인 공간감각도 공간감각도 없는 것 같고 인지능력도 남들에 비해 되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온전을 접어야 하는 겁니까? 국이 있습니다. 아줌마 아니 도대체 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심각한 걸 안다면 연수를 더 받든지 그게 아니면 바로 접어야지 글 여기저기 계속 징징징징 지금 설마 아우 괜찮으니까 노력하세요. 이딴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2반 제가 글을 많이 수정했는데 유유 표시 있죠. 우는 표시 그거 엄청 많았어요. 운전 중에 멍때리고 헷갈리고 정신도 없고 이야 이 아줌마 가지가지 안 해 진짜 끌 끌 끌 끌 끌 예? 아니 철근이랑 그게 뭔 상관이라고 정신까지 잃고 그러나? 도대체 왜 휘청거리는 거요? 이유가 뭐요? 아니 그리고 휘청거렸다는 거는 핸들을 쥔 당신 손을 이리저리 움직였다 이건데 어? 터널 안에 곡선 얼마나 된다고 뒷진밖에 없는데 핸들을 왜 트는 거야? 진짜 하나같이 이해가 안되네 어? 아니 그래 뭐 큰 차 옆에 오는 거 보고 많이 놀라가지고 당황해서 휘청이는 거까지는 뭐 백번 양보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 치겠습니다. 근데 초보니까요. 초보니까요. 근데 지가 휘청이고 있다는 거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옆차가 빵빵거려가지고 알게 된 거 이거 진짜 무서운 거 아니냐 이거 와 3번 이렇게 작은 일에도 패닉이 빠지는 성격은 절대로 운전하면 안돼요. 도로 위에 돌발 상황들 진짜 비일비재한데 그때마다 조상님 하이파이브 하는 거야. 게다가 뭐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앰만 남까지 죽이는 거지. 3번 저기요. 담아 아니 운전하는데 도대체 멍은 왜 때립니까? 멍 때리다가 사람 죽일 일 있어요? 더군다나 초보가 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도 못 살아날 판에 멍 때리고 있다고?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도로 흐름도 볼 줄 모르는데 100km로 쳐 달리셨습니까? 그것도 큰 차 옆에서요? 게다가 신호위반차 아이전차를 그냥 멍 때리다 따라가고 갓길 주차공간 안 나가지고 힘들면 어? 좀 멀어도 여유가 있는 곳에다 대고 그래야죠. 장난합니까 지금? 특히 운전이 서툴다는 걸 알면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자기 그 목적지까지 본인 갈 길을 다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미리 생각하고 그리고 횡단보도 중간에 멈췄을 때 백하는 거 아닙니다. 미친 거 아니야? 차라리 카메라에 찍히는 한이 있어도 그냥 그대로 서 있어야 돼. 도대체 면허를 어떻게 땄습니까? 왜 이런 기본적인 규칙도 모르는 거요?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연수 받으세요. 운전 잘하는 사람이 사소한 규칙부터 잘 알려줘야 운전을 하는 거지. 어? 5번 운전도 그래요. 사실 기본적인 지능이 필요한 거거든요. 신호도 봐야 하지. 노면 표시도 봐야 하고 또 상황 판단해야 되고 주변 도로 흐름도 다 봐야 하고 계산해야 되고 그런 건데 보니까 스니는 지능도 많이 떨어지고 운동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참에 그냥 아예 접고 운전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이럴까? 맞아요. 이거는 본인이 아니라 같이 도로 위에 나와 있는 다른 차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안 해야 맞는 거야. 그런데 이 아줌마 그루린 꼬라지 보니까 정신 못 차리고 조만간 제대로 큰 사고 하나 칠 것 같아요. 6번 와이씨 저기요. 운전대 당장 나오세요. 엄한 사람 죽이지 말고 예? 이거 진심입니다. 그래도 운전을 정하고 싶으면 SUV 그거 갖다 버리고 작은 차부터 시작을 하세요. 모닝 같은 거. 아니 골목길 달리면 차폭 감은 옵니까? 딱 봐도 예기저기 다 긁고 다닐 것 같은데 직진만 할 줄 안다고 그게 운전하는 거 아닙니다. 연수를 제대로 받든지 해야지. 지금 가뜩이나 초보인 데다가 상황 판단 능력도 떨어지는데 SUV는 도대체 뭔 근자감이야 이거? 내가 운전을 17년 넘게 했는데 저렇게 빵빵거리고 쌍욕까지 처먹는 일은 진짜 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걸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밥 먹듯이 욕을 처먹고 다니는 거면 내 진심으로 부탁하는데 제발 운전대 잡지 마라. 글로 쓰니까 이 정도지. 아마 현실은 훨씬 더 개시궁창일 거야. 9번 조만간 쓴이 본인이 죽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겠네요. 그것도 아니면 본인 포함해서 다 같이 가든지. 100%지 분명해. 큰 이벤트는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이거 왜 다른 그런 빌런 짓거리들 매번 상대방이 센스있게 대처하고 회피하고 혹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조용히 지나간 것들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야. 님은 조만간 한문철TV에 출연하시겠네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물론 가해자로. 야 남들은 6년을 타도 다 못 겪을 그 엄청난 일들을 불과 6개월 만에 겪었으면서 운전을 무서워하지 않고 3시간 운전은 거뜬해요. 야 이 엄청난 멘탈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마지막 오토바이 아저씨 에피소드는 진짜 웃기네. 아마 글로 표현 못한 어마어마한 내용이 더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쌍욕을 하고 가는 거겠지. 11번 제가 쓴 이랑 비슷한 사람인데요. 2년 만에 차 반파시키고 그 길로 바로 운전 잡았습니다. 물론 뭐 하고 싶어도 보험사 블랙리스트라 가입도 안 돼요. 1년에 사고를 막 8번씩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인명피해가 한 번도 없었고 그냥 저 혼자 어디 전봇대 들이받거나 논두렁에 쳐받고 그런 거였거든요. 처음엔 다들 그러면서 배우는 거라고 위로를 해줬는데 이게요. 안 바뀌고 자꾸 쳐박으니까 그냥 쳐봐라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라더라? 다 같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12번 설마 지금 차가 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운전 못하는 여자들 일단 사이드미러 절대 안 봐요. 좌우 안 보지.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야. 핸들 감각도 없어. 주차 당연히 못해. 앞 주차가 더 쉬운 줄 알고 일단 들이대고 봐. 깜빡이랑 비상등은 굿거리에 먹으려는 건지 쓰지도 않아. 이거 안 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게 무적 버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깜빡이만 키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들. 진짜 무섭죠. 운전을 잘한다 못한다의 테크닉 문제를 떠나서 운전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고를 내는 특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죠. 집중력, 상황 판단력, 공간지각력, 인지력 등에서 하나 이상이 되게 부족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쓰니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주행 중에 교통신호를 안 본다. 고속주행 중에 패닉에 빠진다. 주행 능력을 반상실했다. 뒷차는 생각도 안 하고 급정거를 한다. 후진 기어놓고 망각을 해버린다. 이야, 도로에서 후진하는 판단력. 이야, 이거 타인이 굳이 와가지고 쌍욕 박을 때까지 본인이 도로 흐름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네.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심각하지 않은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 문제가 반드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고가 꼭 나거든. 그런데 자잘자잘한 사고로는 진정한 위기를 못 느끼고 운전대를 안 놔요. 미련을 떠는 거지. 자차 운전은 편리하니까. 그래, 조심해야지. 나아지겠지. 하다가 결국에 자신과 타인의 인명까지 박살내고 그런 큰 사고가 나야만 운전대를 강제로 놓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쓴이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운전대를 그냥 놓는다. 돈을 많이 들여서 제대로 된 운전 강사에게 주 3회, 2주 이상 연수를 받은 뒤에 그 강사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운전대를 놓을지 계속할지 결정을 한다. 그리고 초보 운전 스티커 제발 눈에 잘 띄게 크게 붙이고 다니세요. 그래야 남들이 그걸 보고 방어 운전이라도 하고 네가 삽질하는 거 잘 피해서 사고 안 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노련하게 그렇게 대응해가지고 사고가 안 난 거라고 네가 잘한 게 아니라 본문 후진기업 사건만 봐도 그래 운 좋게 뒷차가 멀리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쓴이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신 차에 후진등 켜져 있는 걸 보고 어이구 씨, 저게 뭐야? 이래가지고 거리를 넓힌 뒷차 덕분에 정말 감사하게도 사고가 안 난 건데 그걸 몰라. 제가 하는 말 아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했던 말 그대로 하네요. 추가. 댓글이 이렇게나 많이 달릴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래요. 이게 그만큼 심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한 행동이며 운전에 큰 책임감이 따른다는 걸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로 마지막 기회나 생각을 하면서 연수 프로그램 3, 4회 정도 더 받아보고 강사 피드백에 따라서 운전을 접을지 말지 최대한 고려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계성 지능장애다, 학력이 짧다, 어쩌고 저쩌고, 사회생활 가능하냐 등등들 이런 말을 왜 하죠? 진짜 별 거지 같은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거 진짜 웃기는 거 알고 있죠? 댓글 1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고려하지 말고 그냥 접으라니까요. 2번. 야, 추가 갈 진짜 인성 질이네. 본인 객관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 완전 진상 같은 사람이네요. 여기 나와 있는 댓글 다 팩트인데 왜 인정을 안 해? 3번. 야, 이건 뭐 보초를 초보를 뛰어넘는 보초구만, 보초. 보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 이제 보초라고 적어야 자기가 룸미러로 봤을 때 초보로 보이거든. 그래서 보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이게 진짜 위험한 거죠. 다 피합니다. 아무튼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작년에 한 명 봤는데 저희 집사람 운전면허 따라갔을 때 제가 몇 번 따라갔거든요. 거기 어떤 아가씨가 기능을 8번인가 떨어진 거야. 그래 막 울더랍니다. 저도 봤는데 보락기 확 해가 내려오더라고. 이야, 그래가지고 운전을 지금 좀 하고 있을까 싶은데 이야, 진짜 하면 안 돼. 아니 요즘 기능이 옛날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거를 8번이나 떨어진 거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그래요.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안전하게 살아요, 안전하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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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